미쳤어, 미쳤어, 미쳤어. 기다려라. 안녕. 안녕. 당신은 이 세... 오이 갓. 지금 대화에 집중이 잘 안 돼요. 다녀올게요. 클럽 클럽. 네, 양말 벗을게요. 클럽 클럽. 클럽 클럽. 클럽 클럽. 클럽 클럽. 카메라 잡아 있어. 하이, 음방 1조 차. 머리에서 날 흘러 가는데. 어 저희 스파노바는요? 에스파마는 힙합 모드로 표현한 노래입니다. 마지막까지 화이팅. 너무 귀엽다 네가 제일 좋은 향 제일 먼저 맞고 보내주고 찍어봐 찍어봐요 찍습니다 내 얼굴이 너무 좋아 트랙 비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이제 국무를 하러 착가를 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살아간다고 아 감사합니다 오 세상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끝났습니다 지금은 인기가요 팝팝 밥 거는 달콤해요 팝팝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기대할게 여름밤을 즐기는 아 잡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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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좀 떨려가지고 가드라려고요 뽀를 해줘야 되는데요 와이 미 하라고 안녕 안녕 잠시만요 잘 잠시만요 캐릭터 소리들렸어요 네 아 아 잠시 아까 그 소리들렸을 때 백나우 지금 아 아.. 시키지도 않았네 같이 살아야죠 별로 안 좋아해서.. 와 신기하다 너무 예뻐 오 마 갓 이게 훨씬 예쁠 것 같아 다음은 이게 픽스.. 그냥? 진짜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